전암도가 13일 호소문을 내고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전암도는 최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3명 발생한 데다 도내 하루 확진자가 80명 안팎에 이르면서 현재가 가장 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송년 모임과 김장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가능한 자제해 줄 것과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의 3차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